책들아, 도망가지마! 저기, 몇 권 더 도망간다! 누가 좀 잡아줘요! 잡았다! 이런, 조심해야지. 그러다 몸에 긁힌 자국이 남아버린다고. 감사합니다.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, 내가 조금 도와줄까? 저 책들을 한 대 모으고 싶은 거지? 네, 맞아요.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갑자기 책들이 살아나서. 아하, 안 움직이던 몸이 움직여서 책들이 저렇게 신난 거구나. 좋아, 이런 건 내 전문이지. 자, 마법책 여러분, 책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. 마법진이 너무 예뻐요. 고마워. 네 말대로 책들을 한 곳에 모았으니까, 얼른 자루에 담으렴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잃어버린 건 없겠지? 보자, 하나, 둘. 그런데, 혹시 마법학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니? 저 멀리 건물은 보이는데, 도통 가까이 갈 수가 없지 뭐야. 아, 그건 중앙대로변 네 번째 가로등으로 가시면 되는데,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? 마음만 받을게. 난 모험도 좋아하거든. 다음에 만나면 라떼 한잔하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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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